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생명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부특약을 통해 착한 보험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부를 뛰어넘어 생명보험업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한화생명은 63필딩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부보험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과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MOU를 통해 보육원 이후 자립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화생명은 기부특약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할인받는 금액인 기본 보험료 1%를 기부합니다. 또 한화생명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고객의 기부금만큼을 추가로 정립하게 됩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보험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보험의 기본정신인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건강으로 보험의 기본정신인 사랑나눔 Briefing